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선균과 가수 지드래곤에게 마약을 공급한 의사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. 인천경찰청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의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. 경찰은 A씨가 이렇다 할 대가 없이 이선균과 지드래곤 등 이번 마약 사건에 연루된 이들에게 마약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인천경찰청이 현재 마약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린 인물은 A씨를 포함해서 모두 10명으로 늘었습니다. 인천경찰청이 현재 마약을 제공합니다.